앞서 노재는 소속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노재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노재의 소속사는 최근 당사와 아티스트 노재 사이에 벌어진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신녀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티스트는 당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당사와 아티스트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다. 깊은 대화 끝에 서로 오해를 풀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하였고 양측 모두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티스트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